여기는 신축급 1.5룸입니다. 샤워부스 있고요. 지금 전세도 되고 월세도 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세는 1억 5천 대출 가능합니다. 전세는 1억 5천 대출 가능하고 월세는 1천에 65 관리비는 7만원 따로 있습니다. 아마 공과금 별도일 거예요. 저기는 이제 보일러실이고 옵션을 이렇게 있고 지금 아까 손님하고 같이 방을 보다가 사진 찍으셔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진 몇 장 찍고 영상으로 찍어서 광고를 올려보려 합니다. 여기는 당일 계약이 됐다가 계약하신 분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서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금방 계약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도 아주 크고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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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